최지우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은 순서대로 말하세요. 뭐 뭐 딱 불러주세요. 겨울영과? 겨울영과 유지. 맞잖아요. 정유지. 겨울영과 정유지. 아니 이게 이거냐. 이거 안 했어. 이거 안 했어. 이거 안 했어. 주석 주석. 주석 주석 주석. 이 사람 했네. 아 직굴 땡기다. 아 그럼 맞는 얘기야. 아니 겨울영. 아 사람 몰라. 지우가 잡고 있어가지고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그래 보면 안 돼. 뒤돌아있어. 맞아 맞아. 이거 드리면 안 된다. 이거 에어시티 스타이어인 지고는 못살아. 이 모든 배역의 이름을 순서대로 된다는 거 이거. 아 그건 진짜 어려워. 이 정도는 어려워. 이 정도는 어려워. 인천공항 운영공부 실장인데 이름이 한도겸. 지고는 못살아. 이게 해야 되지 변호사가. 정유정. 나 이거 정확하게 안다 부르고 맞춰야 해. 한도겸. 자 정답은? 겨울영과. 저건 몰라. 마리. 저걸 어떻게 알아? 응? 마리도 있어요 마리. 뒤에 보면 안 되지요. 뒤에 보면 안 돼지요. 뒤에 보면 안 돼지요. 대박나세요. 보면 안 돼. 보면 안 돼. 보면 안 돼. 보면 안 돼. 깨졌어. 깨졌어 깨졌어. 아우 오빠. 아우 아파. 아우 아파. 나 이거 제일 어려워. 아우 아파. 최지우가 제일 유리하네. 전부 채. 나 한쪽 채. 아니 아직 안 끝났어. 보면 안 돼. 공평하지 않잖아. 공성하게 해야지. 이게 다음이 지우야 지우야. 지우가 빨리 지우가. 자 결과 나왔습니다. 뭐예요? 지우도 지금 모르겠다는데. 우와. 맞았어? 우와. 맞았어? 우와. 맞았어? 우와. 야 너희가 어떻게 알아? 얘기해 봐. 얘기해 봐. 처음부터. 천국의 계단. 정유지. 정유지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었어? 선배님도. 외우고 나면. 아. 외우고 나면. 하고 나고 다 까먹잖아요. 하고 나고 다 까먹잖아요. 까먹어 까먹어. 그래. 하고 나고 다 까먹는다니까. 정유지. 한정사. 그렇지. 그렇지. 아 방만 먼저 깼어도. 그래. 아 그럼 지우. 야 이제 둘이 남았네. 둘이 남았어. 어떻게 된 거야. 그냥. 그래도 하나만 맞혀도. 어차피 나중에 뽑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근데 꿀찌를 하면 안 되지. 꿀찌는 공이 없어요. 없어 공이. 연구해. 있잖아. 하나 있잖아. 하나 있잖아. 하나 있잖아. 최지우 문제인데. 아니 진짜. 아니 어떻게 된 거야. 나 속사람한테 진짜. 아 진짜 뭐야 지우. 아 정말 창피하겠다. 세월엔 상상 없다더니. 저 많이 창피해요. 많이 창피해요. 많이 창피해요. 우리 다 맞춰서 이러고 있는데. 아니 중요한 건 최지우 문제인데 최지우가 아직도 저기 있다라는 게. 말이 안 돼. 아 근데 너무 뿌듯해요. 아 진짜. 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. 최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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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맞추라고. 시험해 보려고. 시험해 보려고. 쉬운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저랑 관련된 거예요? 물론 계속 그래요. 천국의 계단의 OST 중 하나로. 권상훈은 이 음악을 들으면. 권상훈은 이 음악을 들으면. 달려야.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. 아베마리아, 아베마리아. 달려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베마리아. 아베마리아 이거? 자 노래 불러요. 대박 하세요. 아베마리아. 아베마리아.